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이것저것 잊어버리는 게 많을 때 우리는 흔히 건망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면 치매가 아닌지 덜컥 겁이 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전체 치매 환자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젊은 치매, 초록이 치매란 무엇인지 메디컬 인사이트를 통해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메디컬 인사이트는 각 분야의 최고 의료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관리법 등 100세 시대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의료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딱딱할 수 있는 의료 정보를 조금 부드럽게 다루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이번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강연자로 나서 초록이 치매를 소개했는데요. 치매는 65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그보다 젊은 시기에 발병하는 초록이 치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초록이 치매는 가족력 또는 유전이 있거나 진행 속도가 빠르고 기억력 외에 다른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질환을 최초로 보고한 독일의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의 이상단백질 발견 정상인의 뇌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 비교 실제 초록이 여성 환자와 정상인의 아밀로이드 펫검사 사진 등 다양한 자료들이 함께 소개돼 강연의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녀 연구를 소개하면서는 101세의 마지막 검사까지 인지기능이 정상이었던 메리 수녀의 사후부검에서 알츠하이머병 말기 소견을 보였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강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행동변의형 전두측두침해, 언어장애형 전두측두침해 등 초록이 치매의 여러 유형과 증상도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뇌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것이 치매라는 점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운동, 식사, 숙면, 스트레스 해소라는 평범하지만 중요한 건강법이 곧 치매 예방법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마지막 순서로 배치된 시청자 질문은 강연 형식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구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메디컬 인사이트는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두려운 병 치매 그 중에서도 초록이 치매를 다뤘습니다. 성공적 노화의 대표적 인물 메리 수녀는 긍정적 사고와 밝은 성격, 적극적인 생활로 노화된 뇌의 대응력을 높여 알치하이머 말기인 뇌 상태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